대웅지약의 매출을 견련하는 새로운 효자 품목이죠. 보톨리눔톡신 나부타가 새해 초부터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부타가 호주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인데요. 대웅지약에 따르면 보톨리눔톡신 제재 나부타가 지난 1월 13일 호주에서 현지 제품용 누시바로 품목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호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은 품목은 누시바 100유닛으로 지난 2021년 12월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에 허가를 획득한 것입니다. 호주에서 누시바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 따라 그동안 나부타의 미국과 유럽 진출에 협력해온 에볼루스가 호주 현지 유통과 판매를 막게 됩니다. 대웅지약도 브랜드 마케팅에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호주 보톨리눔톡신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00억 원 이상으로 세계 10위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외과적 시술 중 보톨리눔톡신의 비중이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인당 시술비용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나부타는 대웅지약이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한 보톨리눔톡신 제재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보톨리눔톡신입니다. 이번 호주 품목허가 획득으로 나부타는 지금까지 허가를 취득한 나라는 6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대웅지약은 세계 보톨리눔톡신 시장 1, 2위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80개국에 걸쳐서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는 100개국 이상에서 품목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3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대웅지약 부사장은 최대한 빨리 호주 출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올해도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 허가 취득과 발매를 통해서 글로벌 넘버원 보톨리눔톡신 제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소송 리스크를 털어낸 나부타의 성장은 대단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079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 796억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액이 84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78%를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부타의 영업이익률은 50% 이상으로 지난해 대웅지약 전체 영업이익의 6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나부타의 활약에 힘입어 지난해 대웅지약의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천억원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